이전에 지원되던 안드로이드폰 60프레임이 최근 호엠 짐벌에 펌웨어 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. 갤럭시 23 기본형 기준이니 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호엠 측에서는 수정하여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. 이번 펌웨어 후 이 증상이 발생된 것이라서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어찌되었건 빠르게 답을 주고 안드로이드폰을 계속 신경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. 그럼 이번 펌웨어는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슬로우 모션 촬영이 드디어 됩니다. 이것으로 아이폰과 똑같은 기능이 거의 다 지원되는 최초의 어플이 되었습니다. 많은 짐벌을 사용해봤지만 안드로이드폰에서 슬로우 모션이 지원되는 것은 처음으로 봅니다. 물론 기본 카메라에서도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기에 참고하세요. 어플에서 슬로우 모션 선택 후 촬영을 하면 되며 120프레임의 촬영 영상을 보여드립니다. 240프레임으로 선택 시 이 영상의 2배 더 슬로우로 촬영됩니다. 그 이전의 어플 설정에서 슬로우 모션 호환 모드를 꼭 켜시길 바랍니다.